맨체스터시티 딜 호날두 입장에서는 커리어의 황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 아니요 나이가 근데 아주 좋은 그림을 어쨌든 그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나 자 맨체스터시티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던 호날두가 맨유쪽으로 거의 확실시 돌아선 것 같구요 지금 기사들로 나오는 어떤 이 느낌은 곧 그냥 맨유오피셜이 뜰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워낙에 기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디에슬레틱이나 아니면 여러 언론들 다 호날두 영입 협상이 들어갔다 BBC의 사이먼스톤 호날두 영입전에서 맨체스터시티가 발을 뺐다 그리고 맨유가 호날두 영입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텔러그래프의 제임스 버트 같은 쪽도 맨유가 호날두 귀환을 준비하고 있고 시시각각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유벤투스 쪽 공신력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메아고 레스티도 이거는 뭐 맨유와 던들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노도 지금 히어비고 뛰었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오는 게 2023년까지 계약과 관련돼서 이미 뭐 문서를 작성 중이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시티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완전히 빠졌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맨유도 오퍼를 한 상태고 곧 이 계약서 작성하고 유벤투스 쪽이랑 그 다음에 이 일요일 오전이라고 그러면 저쪽 일요일 오전이면 우리 언제 해요? 그러면 이제 오피셜 뜨는 거 아니야? 우리는 월요일인가? 언제지? 뭐 여튼 오피셜은 주말 안에 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맨유가 물론 맨유가 사실 좀 3선이 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호날들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영입이고 그리고 맨체스터시티로 어떤 이 마음을 좀 줬었던 것을 걷어들이게 만들고 맨유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유가 참전하는 순간부터 폴허스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딜의 어떤 뭐 계약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따 뒤에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호날두 입장에서는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유벤투스를 떠나서 마지막 커리어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맨데스와 함께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맨유죠 본인도 알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있고 본인이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았던 클럽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실제로 뭐 맨데스가 여러 여고퍼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맨유 쪽과 교감이 되는 순간에는 정말 아다리가 딱 맞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맨체스터 시티와 호날두의 어떤 호흡은 여러가지 우리가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약간 다 서로가 아주 100% 만족하는 느낌은 좀 아니었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펩은 직접 얘기한 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펩의 전술가 100% 잘 맞을까? 이런 걱정 그 다음에 호날두의 역오퍼에 대해서 조금 맨체스터 시티도 헤리케인들이 완전히 빠그라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약간 미운적인 태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팬들도 아 오면 잘할 거야 근데 좀 걱정됐긴 해 뭐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팬들의 어떤 이야기도 근데 맨유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맨유팬들 중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호날두가 마지막에 커리어를 보내기 위해서 이 클럽을 찾는다면 맨유에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많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맨유와 이 맨데스의 대화도 굉장히 크게 진전이 됐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 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유팬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했을 텐데 뭐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정료 그리고 주급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 시즌 지금 한국 나이로 37살 만 나이로 36살이 된 호날두에게 2년이면 딱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유도 최대한을 했고 호날두도 아주 만족스러울 거고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체스터 시티는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비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의 어떤 느낌으로 맨유는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에서 빠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얘기 나왔던 이정료는 2,500만원에서 3,000만 유로 사이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 맨체스터 시티는 이정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초반에는 이정료를 좀 발생을 안 시키고 싶다 뭐 스왑 딜에 대해서 뭐 스털링 얘기도 나왔고 뭐 제수스 얘기도 나왔고 막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맨유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러커스트의 얘기를 좀 보면 이 퍼거슨경의 전화가 굉장히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퍼거슨경이 호날두랑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이 맨체스터 시티와 이적설이 불거지고 굉장히 유력해지자 호날두랑 퍼거슨경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러커스트가 얘기를 하면서 통화가 끝난 다음에 맨유가 호날두에게 계약을 제시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퍼거슨경과 맨유 쪽이 먼저 이렇게 약간의 교감이 있었고 그럼 중간에서 퍼거슨이 호날두와 전화하고 바로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딜이 돼가고 있다라는 유력한 기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하이제킹을 한 그림이 됐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호날두에 대한 관심을 아주 접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디마르지오는 맨유와 맨시티가 생각 중인 이 계약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맨유는 2년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1년 플러스 알파 옵션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날두는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호날두도 아마 맨체스터 시티로 가는 데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본인 부담 안 되면 이상한 거거든 본인이 맨유에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야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고 맨유 레전드라고 해도 맨유는 맨유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레전드 맞잖아요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맨시티의 위상과 지금의 맨시티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맨유 팬들의 가슴에 어떤 못을 박는 행위였는데 그거를 접어두고 이렇게 극적으로 맨유행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계약 조건 이외에도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를 참 발뻗고 잠잘 수 있는 팬들도 마음이 얼었고 아주 가시도친 마음이 촥 사그라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딜은 이미 거의 완전히 마무리가 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잠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참 스펙타클하다 이번 여름이 시작 시장 그 다음에 맨유는 저는 글쎄요 어떤 번호를 달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은 제이든 산초는 7번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호날드의 축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엘로 와서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골 넣는 선수는 여전히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금위환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르팅에서 맨유로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뛰고자 했던 렐마드리도 가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고 챔피언스릭에 대해서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유로 돌아와서 다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그림 이거는 뭐 맨유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타오르는 그림인데다가 전력적으로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깡소주 각은 일단 펩 펩은 분명히 스트라이커로 원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아니 케인 안됐고 그래 호날두 안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 맨체스터 시티의 보드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짜증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호날두 딜이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러면 맨유가 생각보다 여러가지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쁜 그림 축구적인 부분 축구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 임팩트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이 지금 라파엘바란을 데려왔고 그리고 제이든 산초라는 영스타를 데려왔지만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 맨체스터 시티 그 다음에 첼시 이런 팀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점이나 지난 시즌의 어떤 기록들 왜냐하면 투엘은 챔피언시리그 우승을 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막 맨유가 새로운 보강을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시즌력을 받으려고 있는 상황에 저는 호날두의 어떤 이 컴백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버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뭐 저 한국에서의 어떤 뭐 그런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괜히 신계 두 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렀던 클럽을 떠나게 된 메시와 호날두는 진짜 역적되기 직전이었는데 결국은 결국은 본인이 성장하고 스타가 됐던 그 클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 여러 가지가 참 네 드라마틱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내일 되면 또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요 오피셜이 뜨면 또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또 속보식으로 이 소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